안녕하십니까. 군포공장 부동산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물건은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에 있는 상가 부지 금매입니다. 위치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급상가 부지 금매 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지목 임야와 전입니다. 토지 면적 총 5필지 2241제곱미터 매매금액 37억 3천만원 상당 550만원으로 저렴합니다. 수천업종원, 학원, 마트, 대형 스포츠센터, 오피스텔 다양합니다. 흑의사항입니다. 즉시 건축 가능합니다. 단독 진입도 허가 완료했습니다. 주변에 상가 부지가 없습니다. 시소성 및 투자가치도 좋습니다. 천안 남부 대로 6차선 길게 접했으며 천안역까지는 3키로입니다. 주변은 아파트 밀집지역입니다. 지적 모양입니다. 상가 부지를 둘러보시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주변에 아파트 밀집지역입니다. 대륙에 길게 접해 있어 상가로서는 아주 좋습니다. 매수하게 되면 바로 건물 신축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주변에 상가 부지가 없어 시소가치가 있습니다. 요약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흑급 상가 부지 금매 토지 면적 총 5필지 2241제곱미터 매매 금액 37억 3천만원 평당 550만원으로 저렴합니다. 추천업종은 학원, 마트, 대형 스포츠센터, 오피스텔 좋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물건번호 783번을 알려주시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공장 부동산 업력과 소개를 하겠습니다. 상호인터넷공인중개사 유튜브 채널명 군포공장 부동산 업력 2000년 3월 10일 케어 현재까지 한 장소에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력 부산그룹에서 지점장 했습니다. 군포공장 부동산은 군포공단 내 있습니다. 군포공단에서 2000년 3월 케어 현재까지 계속한 장소에서 공장과 창고를 전문으로 정직, 정도, 책임중개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공장 또는 창고, 매매 및 임대 의뢰를 제게 맡겨주시면 물건을 직접 촬영과 영상 편집하여 유튜브와 네이버 블로그에 올리고 또한 공장 또는 창고, 매수 및 임대 공장 찾으실 때도 010-9089-8949로 전화 주시면 빠른 중개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무실입니다. 사무실 약도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착합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는